벌써 3년 전이죠.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태우 수사관이 조국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첩보 가운데는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업자가 검찰 고위직에 이른바 뜻값을 줬다는 첩보였는데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식품연구원 직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뜻값 의혹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10달 전 한 건설 시행사 대표가 성남지청 검찰 간부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감찰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에 중심이 있는 시행사의 정모 대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첩보에 나오는 떡값 제공 시기에 감사원은 해당 부지를 매각한 식품연구원 감사에 착수했고 2018년 5월 배각 과정에 특혜 정황이 있다며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6달 만에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시 첩보에 등장하는 검찰 간부에게 확인했더니 정 모 대표를 알지도 못한다고 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감찰을 무마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정 모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청소에 평평접한 의미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